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라. 어떤 자들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바리세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을 짓고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 위해서 할 때 정말 은밀한 중에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 깊숙한 우리 심령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많은 것 구하고 또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거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확신과 평강 그리고 내 마음에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도 여전히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내 마음의 평강이 없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어떤 문제를 붙잡고 있다라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만나주냐면 우리 심령에서 만나지기 때문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지송서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 또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속제일이에요. 그 속제일에 그들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두 그룹 사이 속제소 사이에서 만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그룹과 그 속제소 이 속제소라는 것은 언약괴 법괴라고 하는 그 증거괴 그 위에 뚜껑처럼 놓여있고 그 속제소와 그룹 사이에 만나신다. 그런데 그룹은 그 속제소를 향해서 얼굴을 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신다.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겠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바로 우리의 속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피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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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제의 대속으로서 중보의 기도로서 드려진 사건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피가 있는 곳에서 그 대속함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룹들도 그 곳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바로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찬송받으시고 그분에게만 경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외에는 그 속제소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지송소예요. 지송소는 바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보자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의 보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에서 속살속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하세요. 왜? 보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보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가 게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이 그곳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수로 표현된 거예요. 보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보자에 있는 금향단에 다 올라가 쌓인다 그랬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도 역시 우리 안에서 생명수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 강이 어디로 흘러내리느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심령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자가 세워졌다면 주의 말씀이 그 세워진 보자에서부터 우리 그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바로 내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온 심령으로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음만 가져도 그건 기도예요. 소리질러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가운데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바라는 것만 있어도 이미 우리 심령 속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들을 때 입술만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 심령이 너무 애통해서 그 심령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 입술만 떨리면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어떻게 상달되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소리를 지르던 소리가 질러지면 지르시고 또 소리가 안 질러지시면 입을 담으고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또는 입술이 떨리기만 하여도 내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토하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 바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반 가운데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은밀한 가운데 만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와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모든 순간 속에 은밀한 중에 나의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중원부원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바로 신이 어디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도 저 신도 누군지 모르지만 들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덴을 갔더니 거기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써줬더라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많은 신들 누구든지 들으시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중원부원 기도입니다. 왜 중원부원 기도를 하지 말라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 이게 확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그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누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의 구원자는 없느니라. 나 외의 구원자는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속제소에서 만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나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을 다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진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중보가 되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뢰할 수 있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기른보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제소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만나는데 그게 우리 심령이라는 겁니다. 보자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셔서 막연하게 있는 그 보자의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으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니까 내 심령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내 심령을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버립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와 함께 못 박습니다. 내 생각을 못 박습니다. 내 방법을 못 박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못 박습니다. 이제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이 기도를 올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그 기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에서 내가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단 한 분 구원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세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이방인처럼 중원 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참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실망시켰는데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분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여호와란 하나님. 그분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어떨 때 여러분 평안이 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이 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평안이 오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라. 너희가 나를 만나고 자면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라. 나는 예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부르지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의 주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연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주 단 한 분 나의 여호하라고 하신 분 예수라는 이름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 문제에서 내 모든 환경에서 내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그 하나님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나를 만날 것이고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고난 중에 그분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중에 부르지지라 이 말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는 주를 찬송하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맛본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럴 때 누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건져수를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하고 우리가 즐거운 일 어떤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뭐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만 부르라는 거죠. 기도할 때 부르고 찬송할 때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찾는 자 그는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찬송을 그래서 부르십니까?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지는 자는 장로를 부르라 그랬어요. 장로는 오늘날 지금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머리들이 장로였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그들이 그 지파를 책임지는 자였고 그 그룹들의 리더였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기름을 요만큼 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렇게 발라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좋죠. 그런데 진정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이 기름을 바르라고 했느냐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임식을 바를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먼저 피를 바릅니다. 거룩하게 하는 피를 그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피와 기름으로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줘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피를 바른 자가 예수 믿는 자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 이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병들은 상태가 되어졌으면 주 앞에서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과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 안에서 그 피를 힘입고 그의 성령을 힘입고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를 치유하기를 구하고 또한 기도받는 자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병든 자가 낫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거룩하게 한 후에 기도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장로가 가서 기름을 바를 때 그냥 기름을 바르느냐 인 거죠. 대사장을 위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름을 바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위임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들은 이미 다 알고 그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른 것과 똑같은 거죠. 너희는 장로를 청하면 장로가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그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받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만나는 이 손 이 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그 능력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고 어두움도 떠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신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어디서 일으켜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 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그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기서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그로하여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회개가 터져가지고 회개가 터지니까 금방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여기서 엘리아를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아는 제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고 땅의 열매를 맺었다. 엘리아만 하나님의 기도를 얻어서 비가 멈추라 하면 비가 멈추고 비가 오라 하면 비가 오느냐 그때 당시에 엘리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엘리아 한 사람과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접전이 11기상 18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때 아왕이 이세벨이란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이세벨이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그 땅에 우상들을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인 걸로 착각을 하고 바할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엘리아가 갈매산에 그들을 다 모으고 한 일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를 나타낸 사건이에요. 누가 참 하나님인가 왜 엘리아 얘기를 하면서 은의 기도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느냐 의인은 누구냐 바로 엘리아 같은 자가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아는 거짓 선지자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하나님과 온전히 합해져서 850명의 다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믿게 만드는 거 이게 다 거짓 선지자 일입니다. 그 중에 엘리아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아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 850명을 대적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엘리아가 한 일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엘리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불을 내려서 엘리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아의 기도가 비가 오게 되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11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말하고 그들이 외치했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른 바을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존중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 이름을 외치니 그 다음에 그들에게 비를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한 것 같이 우리 심령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엘리아의 기도는 은의 기도는 참 크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엘리아에게만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로부터 19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잃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왜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육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너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위에 보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가진 약속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몸을 찢으시고 물을 내신 반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하늘에 직통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기도하면 매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푸는 기도를 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이름만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랑의 신 하나님이 신이다.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육체를 보좌에 앉으시고 마음물을 다스리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셨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이 관계가 된 사람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인지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면 풀리리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곤 10장 19절의 말씀 엠과 정가를 밟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또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한 주로 자리잡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모든 구원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는 대로 매어지고 푸는 대로 풀어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그 이름이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먼저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의인이 되어야 그 기도가 능력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병든 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구원을 맛본 자는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는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무엇을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구하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얻은 줄로 믿어라.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내 마음의 깊은 소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이미 들은 바 되어지는 강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많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고 간다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은혜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그래서 나아간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여와이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다 그냥 내어놓으세요. 물 썼듯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까지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맛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성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단 하나의 구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아버지 찬성하고 경배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자가 되어져서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신 하나님 오직 그 이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보자만이 내 심령사 가운데 아버지 세워져서 내 심령에 아버지 간절한 강구와 주님 내 심령에 진실된 기도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서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함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종교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종교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 기름발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이는 것은 매여지고 푸는 것은 풀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성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아버지와 우리에게 지혜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힘을 입지 않냐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냐 하면 우린 결단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자정하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심령 쪽에 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존경과 찬양 드리고 우리의 구원이신 단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의심 없이 구하게 하시고 이미 얻은 줄로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바 하트시는 조리 주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루심을 믿고 강구하므로 믿음의 기도는 정말 능력이 크고 그것이 힘이 크다고 하신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아버지 사원 2018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존경하신 주님의 아버지 이름만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송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찬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찬송의 기업으로 조합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